빌링 미니 S12 미니 PC는 컴팩트한 디자인에 강력한 기능을 탑재하여 성능, 다재다능함, 편의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개인 및 전문가용 모두의 이상적인 미니 S12는 일상적인 컴퓨팅에서 더 까다로운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빌링 미니 S12 미니 PC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컴팩트하고 휴대하기 편리한 디자인 빌링 미니 S12는 휴대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컴팩트한 크기 덕분에 책상에 쉽게 놓거나 어디든 휴대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성능 최신 인텔 또는 AMD 프로세서를 탑재한 빌링 미니 S12는 광범위한 컴퓨팅 작업에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연결 옵션 빌링 미니 S12 미니 PC는 필요에 맞는 다양한 연결 옵션을 제공합니다. 여러 USB 포트, HDMI 및 이더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그래픽 고품질 그래픽이 필요한 사용자에게 빌링 미니 S12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통합 그래픽을 탑재하여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 놀라운 비주얼을 제공합니다. 충분한 저장 공간 및 메모리 빌링 미니 S12는 SSD 및 HDD 구성을 포함한 충분한 저장 옵션을 제공하여 데이터 저장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또한, 합장 가능한 메모리 옵션이 제공됩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디자인 미니 S12는 기존 데스크톱 컴퓨터에 비해 전력 소모가 적은 에너지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적 발자국을 최소화합니다. 결론, 빌링 미니 S12 미니 PC는 견고한 성능과 컴팩트하고 휴대성이 뛰어난 디자인을 결합한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컴퓨팅 솔루션입니다. 고급 기능, 고품질 그래픽, 에너지 효율적인 작동을 갖춘 미니 S12는 다양한 작업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미니 PC를 찾는 사용자에게 이상적입니다. 이 type의 사용자의 성능을 활용한 위험한 빵이, 고inal 수소, 부атив,tle讀 주지에Finificar hey, 성능 가능한 개별이 충전처럼ichtefoldictions입니다. 사용자의 성능을 고발하고gua rapp 나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